흰색 승용차 한 대가 캄캄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을 보니 운전대를 손이 아닌 발로 잡고 있습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.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운전자는 좌석을 뒤로 젖힌 채 거의 누운 상태로 운전 중인데요.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자족주행이냐, 제정신인가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편 도로교통법 제48조는 모든 운전자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acreditoanti 점심은 조각하러 갈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.